그렇죠. 1, 2위 팀이었습니다. 웨이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EXID는 정화가 먼저 쏩니다. 자 월드팀은 선수 간의 기량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거의 다 9점에서 10점을 쐈죠. 10점을 쐈죠. 3포인트. 이게 웬일입니까? 많이 흔들렸어요. 마지막 슈팅 순간에요. 오른손에 너무 힘이 강해서 왼손이 딸려왔어요. 그래서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죠 페이가. 기량 차가 얼마 안 난다고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10점을 쐈어요. 정화 이럴 때일수록 멀리멀리 도망가야 합니다. 마그네슘 소녀 갑니다. 8점입니다. 벌써 5점 차로 도망갑니다. 5점 차. 무난하게 출발합니다. 페이가 조금 안정을 찾으면 충분히 경기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습니다. 5점 차. 페이. 5. 지금 5점 차 리드를 이어가고 있는 EXID. 8점으로 맞힙니다. 8점입니다. 5점 차. 3점 차. 점점 차.